이삭 엔지니어링 이삭 엔지니어링 이삭 엔지니어링 이삭 엔지니어링 이삭 엔지니어링 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삭 엔지니어링 주가가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강하게 상한가를 갖기 때문에 이삭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이 대응 방법과 전망이 어떤지 어떤 재료를 토대로 이렇게 상한가를 갖는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삭 엔지니어링이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강하게 상한가를 갖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알고 가셔야겠죠. 여기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엔비디아 지금 세계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AI 사업의 핵심 기업이죠. 이 엔비디아에서 델과의 파트너십이 AI 사업 확장에 대한 핵심이라고 이 델이라는 기업의 중요도를 굉장히 강하게 언급한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 엔비디아가 델에 대한 언급 중요도를 언급한 건데 이 이삭 엔지니어링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 두 번째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이 이삭 엔지니어링이 델과의 제휴를 맺은 과거 이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델에 대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AI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엔비디아에서 델에 대한 중요도를 언급했는데 이 델과의 제휴 사업을 맺은 적이 있는 국내에서 가장 큰 핵심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이 이삭 엔지니어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세 번째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이 이삭 엔지니어링 현대 일렉트릭과 함께 초고압 전력 설비에 대한 예방 공동 개발을 했다는 기사가 보이실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이삭 엔지니어링 핵심적인 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AI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엔비디아가 중요도를 언급한 델과의 제휴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수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이 전력 설비에 대한 중요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력 설비 섹터 중에서도 실제로 실적을 강하게 내면서 저점에서부터 우상향을 꾸준히 그려오고 있는 현대 일렉트릭 이 전력 설비에 대한 핵심 종목으로서 부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두 번째 전력 설비에 대한 재료가 시장에서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아직까지 잠재적인 데일과의 핵심적인 제휴 관계사라는 이 재료가 아직까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이 현대 일렉트릭 저점에서부터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 2030년도까지 지금 앞으로 6년까지의 전력 설비에 대한 공급이 미리 계약이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지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만큼의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 현대 일렉트릭과 핵심적인 제휴 관계사인 이삭 엔지니어링이 지금 시장의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지속 가능한 재료 두 가지를 토대로 지금 이 이삭 엔지니어링이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거래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강한 상한가를 간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주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지금 전 고점을 계속해서 뚫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 2021년도 만들어두었던 이렇게 강한 저항까지 주가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리지 않은 채로 상한가를 닫고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신고가를 써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가격대 지금 주봉으로 보신다면 확실하게 보이실 겁니다. 주가가 이렇게 과거에 지지를 받았던 구간 15,000원 저점에서부터 주가가 반등할 때 이 15,000원을 뚫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려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이삭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돌리게 된다면 오히려 15,000원 부근까지 내려오는 모습 확인한 이후에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매수를 다시 한번 해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이삭 엔지니어링은 앞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꾸준히 지켜보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이 지지라인 15,000원대에서 지지를 받는다는 건 알았기 때문에 거래대금에 대한 이탈이 있는지 수급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챙겨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15,000원까지 주가가 내려왔을 때 거래대금과 함께 이 지지라인을 깨고 내려가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15,000원에서부터 추가적인 매수 혹은 신규 매수를 준비하셔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거래대금에 대해서 이탈이 나오지 않는 동안에는 충분히 홀딩 유지하면서 신고가를 노려가셔야 되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이 거래대금뿐만 아니라 이삭 엔지니어링, 새로운 재료들이 나오는 부분들 매일같이 챙겨보기 어려우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유튜브 라이프 방송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유튜브 라이프 방송에서 8시 반부터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도 절대 없다는 거죠. 이번 7월까지 핵심적인 이삭 엔지니어링 개별 재료들에 대해서 제가 모두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지금 혼자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상단에 보시는 제 번호로 이삭 엔지니어링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와 함께 7월까지 일정들 모두 정리되어 있는 보고서도 함께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정들을 미리 알아두시고 실시간 대응을 유튜브 방송에서 함께 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단타 종목들과 스윙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죠. 이 이삭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바로 이번 주에 만 3천원대에서 매수를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최소한 거래 대금들에 대한 이탈이 나올 때까지 신고가를 만들어가는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책임지고의 대응을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이삭 엔지니어링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가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들 그리고 저점에서부터 매수할 수 있는 재료 분석 모두 끝난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100% 무료로 함께 알려드리고 있죠. 여기 보시기 랜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가 매수로 알려드렸던 종목 노브랜드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린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문자 발송 시간 보시기 랜다면 5월 24일 오늘자 장전인 8시 40분에 제가 문자 주셨던 284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시죠. 차트를 보시기 랜다면 오늘 노브랜드 어제 상한가 이후에 주가가 떨어진 채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당중에 시가 대비 고점까지 주가가 37% 넘게 올랐다는 게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 이후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을 할 수 있는 확실한 종목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 물량에 이 호가에 대한 변화도 절대 없을 거고요. 제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9시부터는 여러분들이 시가 매수했던 종목들 이 종목들에 대해서 매도 타점까지 모두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타 종목들 찾아내는 방법들과 매수 매도 타점들 어떻게 확인을 하셔야 되는지 기법들에 대해서도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타 매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단순히 수익뿐만 아니라 이 기법들과 종목들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모두 배워가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단타 대응은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스윙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잡아갈 수 있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스윙 종목 보시게 된다면 지금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이 정황에 대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매집이 진행되고 있는 가격이 최저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재료 역시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HBM,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지금 국내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독점에 대한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주가가 반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유리기판에 대한 신사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인 이 반도체 시장에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실한 재료들을 토대로 과거에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을 했던 이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재료가 노출이 되었을 때 수급을 강하게 끌고 와줄 만한 핵심적인 이력까지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렇게 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지금 저점에서 수급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근에 단타 종목들, 스윙 종목들, 매수할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단타와 스윙 둘 다 적어 보내주셔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확실히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제가 직접 생겨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계좌에 직접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을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스윙 종목도 제가 단순히 이렇게 말로만 드리면 절대 안되겠죠.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리 9만 5천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도 다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를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만 5천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 했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필옵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만 3천 5백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만 7천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필옵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만 3천 5백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 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만 7천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